안녕하세요. 림쌤의 싶은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3단원 고려 역사를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3-1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려가 건국된 10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부터 확인해 볼까요? 먼저 중국은 그야말로 잘나가던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의 혼란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이북에는 거란이 제국을 건설하고요. 이후 5대 10국의 혼란기를 송이 통일합니다. 한편 10세기 초 한반도는 치열한 후삼국 시대였는데요. 이때 후국후려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죠? 바로 왕건입니다. 이 왕건은 송악의 호족이고요. 궁예의 부하로 태봉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태봉 기억나시죠? 궁예가 후국후려를 세우고 국호를 마진해서 태봉으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암튼 이 태봉의 장군 왕건은 후백제의 금성인 나주지역을 점령하며 입지를 굳히고 마침내 최고관직인 시중의 자리에 오릅니다. 한편 태봉의 왕이었던 궁예는 점점 초심을 잃고 포악해져 가는데요. 스스로를 미륵뿌리라고 하며 나에게는 관심법이 있다 이러면서 이유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댔습니다. 이런 궁예의 만행으로 그는 점점 민심을 잃었는데요. 결국 태봉의 신하들은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고 마침내 왕건은 918년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도읍제를 철원해서 송악으로 옮겼는데요. 이렇게 고려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후삼국 시대였으니 이제 후삼국을 통일해야겠죠? 제가 지난 시간 후백제의 견원이 상당히 막강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는 견원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아주 파이팅 넘치는 인물이었는데요. 특히 신라를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신라의 경혜왕과 왕비를 죽였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암튼 이 견원이 이렇게 신라를 압박해오자 신라가 고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왕건이 출격하는데요. 하지만 후백제와의 첫 번째 대립인 공산전투에서 후백제에게 크게 대패하고 맙니다. 이때 거의 뭐 왕건이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는데요. 겨우 목숨을 구한 왕건은 이후 군사력을 키워서 다시 한번 후백제를 공격합니다. 이 전투가 바로 고창전투인데요. 이 고창은 지금의 안동입니다. 사실 이 안동이란 이름은 동쪽의 평안한 땅이라는 의미로 고창전투에서 승리한 왕건이 지은 이름입니다. 암튼 이 고창전투에서의 승리로 고려의 입지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한편 후백제는 왕건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견원의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왕이 계승문제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견원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켜버리는데요. 이러한 신검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견원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해 고려에 투항합니다. 우리의 왕건은 이러한 견원을 또 격하게 받아주는데요. 그 모습을 본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의 백기를 들고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라가 먼저 고려의 통합이 됐는데요. 이제 신검의 후백제만 남았네요. 한편 신검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견원인 왕건에게 자기 아들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왕건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는데요. 결국 1, 2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왕건은 936년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백제까지 정벌한 왕건은 격전지였던 충남 논산의 황산벌에 개태사를 창건하고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며 개태사지 석조열에 삼존 입상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고려의 건국 이후 후삼국까지 통일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질적인 민족통일을 이룬 태조왕건의 업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북진정책입니다. 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를 염원하며 북진정책을 실시하는데요. 먼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석영으로 삼고요. 청천강에서 영흥망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 민족통합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사실 이 왕건은요. 포용의 왕입니다. 끌어안기 선수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백제의 견원도 신라의 경순왕도 다 받아주잖아요. 이처럼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의 유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또 이 시기에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의 유민들이 대거 고려로 내려오는데요. 발해의 세자였던 대광연을 아주 격하게 환대해줍니다. 또 왕건은 혼자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많은 호족들의 도움으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호족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호족정책을 펼쳤습니다. 먼저 회유책으로는 결혼을 이용하는데요. 말 그대로 호족들의 딸과 직접 결혼합니다. 이 왕건의 아내가 무려 29명이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이렇게 호족들과 결혼으로 묶어져 가족이 되는 거죠. 또 왕시성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패밀리, 인간적으로 가족은 건들지 말자, 뭐 이런 거죠. 또 호족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토지를 나눠주는데요. 이를 역분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족들을 견제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강경책으로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사심관제도는 호족들에게 사심관이라는 직책을 주고 지방통치를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심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부가 있는데요. 이 김부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었습니다. 또 기인제도라고 호족들의 자재들을 수도의 인질로 잡아두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호족을 통제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태조왕건은 백성들을 위한 민생안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고요. 빈민구제기관으로 흑창을 설치합니다. 이 흑창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추납의 형식이었는데요. 이후 성종 때 의로운 창고인 의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던 왕건은 아마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렵게 새로운 사회를 열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왕건 다툼이 엄청 심하지 않겠어요? 부인만 29명이면 부인별로 아들이 한 명씩만 있어도 아들만 29명이니 왕건 다툼 당연히 걱정되죠. 그래서 왕건은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 훈요십조를 남겼는데요. 왕건은 이를 통해 불교를 장려하고 북진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왕건은 연등회와 사찰회 같은 불교 행사를 장려했고요. 석영을 중시하고 거란을 경계하라는 조항을 통해 북진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왕건은 거란을 정말 싫어했어요.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만부교 사건이 있는데요. 거란이 고려와 친성관계를 맺고자 사신과 함께 낙타 50피를 보냈거든요. 근데 이때 왕건이 거란은 발해를 멸망하게 한 나라니 교류할 수 없다 라고 하며 사신은 유배를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 묶어둬서 굶어죽게 만듭니다. 이런 걸 보면 왕건이 아닌 건 아닌 강경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이렇게 고려초 여러 정책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태조왕건. 하지만 그의 사후 역시나 고려는 치열한 왕건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고려초 있었던 대표적인 왕건 다툼으로는 왕규의 난이 있습니다. 이렇듯 왕건이 죽고 난 이후 고려초는 잠시 혼란에 빠지는데요. 태조 이후 혜종과 정종을 거쳐 광종에 이르기까지 이 혼란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광종의 등장으로 고려의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는데요. 여러분 이 광종 너무나 중요한 왕입니다. 사실 태조 왕건은 나름 훌륭한 리더였지만 워낙 계국공신이 많기 때문에 왕건은 미약했습니다. 뭐 하나 할래도 호족들의 눈치를 너무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광종은 왕건 강화를 위한 칼을 갑니다. 즉위하고 7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량처럼 놀면서 만만한 이미지를 심어주고는 어느 날 갑자기 땅땅땅 노비안검법을 실시합니다. 이 노비는요 당시 사회에서 호족들의 재산이에요. 또 군사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노비들은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노비가 많아지면 국가는 손해예요. 그래서 이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데 그게 바로 노비안검법이고요. 이로 인해 호족들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과거제를 시행하는데요. 앞으로 국가의 녹을 먹으려면 시험 봐라. 난 이제 시험으로 사람 뽑겠다. 이래 버리는 거죠. 그동안은 계국공신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씩 꿰차고 있던 호족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는데요. 당연히 호족들의 반발이 있었겠죠. 드디어 호족들을 숙청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때 광종은 반발하는 호족들을 영모란 이름으로 대거 숙청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 광종이 손에 어마어마한 피를 묻히게 됩니다. 광종을 피해군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광종이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었던 건 당연히 왕건강화입니다. 이렇게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통해 왕건을 강화한 광종은 공복을 제정해 관리의 기강을 확립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광종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광덕 혹은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성종은 고려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며 고려사회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데요. 먼저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습니다. 이 최승로요. 신라 육두품 출신이에요. 통일신라 말에 육두품이었던 최치원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지만 고려의 최승로는 꿈을 이루네요. 그만큼 사회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암튼 이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지방간을 파견해 백성들을 다스리라 하고요. 불교행사인 연등회와 팔간회를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최승로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며 전국에 시비목이 설치되고 이 밖에도 여러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고려의 통치제도인 이성육부를 정비한 왕도 성종이고요.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과 향교를 설치한 왕도 바로 성종입니다. 이렇게 고려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또 고려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고려의 건국과 고려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 태조와 광종, 성종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잘 정리하시고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정책을 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왕 광종과 성종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